네, 오늘의 시그널은 인텔리안테크였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텔리안테크 보겠네요. 네, 일단 3분기 매출액 570억 원, 영업이익이 10억 원이 아닐 텐데요. 전년 농기 대비 각각 54.2%, 23.3% 증가했습니다. 일단 인텔리안테크가 처음에 배에서 TV를, 배에 선원들이, 우리 배에 여행 가는 거야. 제주도 비행기까지 올랐다고 요즘에 저기 가는 사람 많다며요. 아내랑 딸은 먼저 비행기로 보내놓고 남편이 차 실어서 배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공중파 TV 뉴스 인터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야 하루도 안 걸려서 가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배를 타시는 분들, 참치잡이 배, 아니면 LNG선. 몇 달씩 타는 거 아닙니까? 몇 달씩 타는데 여행 가는 사람처럼 대충 그냥 친구랑 수다나 떨다가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TV를 보고 여가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인터넷도 하고. 안 그러면 배에서 쳐박혀서 거기서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 사실 집에서 방에만 있어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서 TV를 보던 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죠, 인터넷 테크는. 무슨 이름이 있었겠어요. TV 수신용 안테나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산업은행이 그런 산업 발전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 지원 제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TV 수신용 안테나 시장을 조금씩 파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우리나라에서 육지에서는 안정적이죠. 기지국이 많으니까. 그런데 배는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테나의 기술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느덧 하다 보니까 해상용 인터넷 수신기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해버렸어요. 안테나 시장에서. 인텔리언테크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디로 가버렸냐? 하늘로. 비행기에서. 우리 얼마 전에 영화에서도 보셨잖아요. 그 저기 비상선언이라고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온 거. 그래서 인터넷 막 터져서 그 와이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느냐? 우주까지. 이제 나중에는 우주선에서 인터넷을 하는 시대까지. 인텔리언테크가 TV 수신용 안테나를 만들던 회사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 소식은 뭐냐? 지금 10일 날 주력 제품 NX 시리즈가 광대역 국제위성통신 사용 인증을 획득했어요. 이게 뭐냐면 WGS. 광대역 국제위성통신 영어 약진인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국방부랑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인증이에요. 이 인증을 받아야지만 미군 혹은 여기에 속한 회원국의 정부나 군에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군용 시장을 뚫은 거죠. 원래 방산 시장도 인텔리언테크의 하나의 영역이었습니다. 지금 방산주 뜨겁잖아요. 폴란드 수출도 많이 하고 방산 쪽으로 지금 다 무기를 수출하는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그럼 나중에 그게 수출이 되고 나서. 우리 많이 수출했잖아요. 현대로템이 K2 표준자 수출했지. 하나 디펜스는 천무 수출했지. 그런 무기 안에서 탑승, 탱크 안에 탑승해서. 인터넷을 또 활용을 해야지. 적의 교란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통신이 원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지금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위로 넘어가게 되면 정지궤도 위성. 이게 지금 이제 엘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장에서도 엘론 머스크가 지금 스타링크를 제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지궤도 위성 탐색 및 추적 기술, 위성 통신 모뎀 통합 기술. 이게 인텔리언테크의 지금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60cm 혹은 1m 사이즈의 카밴드용. 카밴드는 쿠밴드용이란 것보다 주파수가 늘어난 건데. 다른 건데 비아셋이라는 지금 영국의 통신 1위 업체의 위성 터미널 개발이 지금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터미널은 뭐 그냥 정말 우리 고속 터미널 같은 게 아니고요. 단말기. 단말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리언테크는 바다를 점령한 다음에 하늘을 점령하고 이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지금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서 막 겨우겨우 돈 없어서 만들던 안테나 만들던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우주로 나가서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랑 손을 잡고 영국의 지금 미국의 일로머스카 가는 스타링크랑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언테크의 이 성장은 아직도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22년도의 이 조정이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텔리언테크는 뭐 바다 그리고 하늘 그리고 이번에는 우주, 정지계도 위성까지 지금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3년 전에 2019년에 저가가 12,667원짜리가 지금 95,800원을 갖다가 지금 빠졌는데도 지금 69,900원이에요. 지금 저점 대비 6배를 성장했습니다. 3년 이상 양봉이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당연히 이번 연도에 이 정도의 심이 없으면 더 멀리 가질 못해요. 이번 연도의 이 하락은 굉장히 좋은 하락이죠. 왜냐하면 이런 하락이 없다면 더 멀리 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지금 이 5만 원대라는 이 지대를 보면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지대입니다. 여기서 계속 지지가 되었었고 이번에도 또 여기서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점이 거의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5만 원, 7만 원, 9만 원입니다. 2만 원씩 올라가요. 5만 원하고 9만 원이 지금 박스권 상단, 하단인데 중단부가 딱 7만 원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딱 근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2021년부터 진행된 곳이죠, 보시면. 보시면 2021년부터 2년 동안 박스권 하단부로 가면 5만 원대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박스권 상단부는 2021년과 2022년에 9만 원을 두 번 찍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단부를 위로 가고 있잖아요. 만약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제 9만 원 이상, 9만 원으로 근접을 하겠죠. 그럼 9만 원대에서 일단 1차적인 저항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의 1년마다 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 지금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가는 그 시기에 일단 수익 실험, 일부 수익 실험의 어떤 관점으로 가다가 9만 원대에서 강력히 돌파되는 모습이 나오면 오히려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